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창조적 행위. 지은이는 릭 루빈입니다. 릭 루빈은 미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뛰어난 프로듀서 중 하나로 손꼽힌다. 9번의 그래미 어워드를 받았으며 18번 노미네이트 되었다. 2007년 콜롬비아 레코드의 수장이 되어 2012년까지 이끌었다. 지금까지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올린 앨범만 40장 이상이다. 예술성과 상업성을 한꺼번에 움켜쥔 재능 넘치는 프로듀서이자 영감 넘치는 구루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의 첫 책, 창조적 행위는 2023년 1월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 출간되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30만부, 영국에서 10만부 판매되었고, 22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다. 전세계 28개국에서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창조적인 행위에 개입하면서 살아간다. 창조한다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친구에게 쓴 메모가 될 수도 있다. 방안에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도, 교통체증을 피해 새로운 퇴근길을 알아내는 것도 전부 다 창조다. 당신이 만드는 무언가가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거나, 기록되거나, 판매되거나, 유리로 둘러싸일 필요는 없다. 공식적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예술가로 살고 있다.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한 방식이다. 인식의 한 방법이자 주의를 기울이는 하나의 연습이다. 창조적인 우주에서 당신은 창조적인 존재로 존재한다. 우주의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으로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인간은 예술작품을 만든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비틀즈의 역작 화이트 앨범, 피카수의 게르니카, 트리키에의 아야소피아 성당, 스핑크스, 우주왕복선, 아우토반, 두비쉬의 달빛, 로마의 콜로세움, 필립스 십자 드라이버, 아이패드,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 주위를 둘러보라. 인간이 이루어낸 가치를 인정받아 마땅한 위대한 결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것은 인류가 그저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던 덕분이다. 벌새가 제 본성에 충실해 둥지를 짓고, 복숭아 나무가 열매를 맺고, 비구름이 비를 내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우주가 내보내는 메시지를 옮기는 통역사와 같다. 특정한 순간에 공명하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가장 섬세한 안테나를 가진 이가 가장 훌륭한 예술가가 된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가 처음에는 예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리한 감각을 발달시킨다. 그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더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모든 것을 남보다 더 강렬하게 느낀다. 보통 우리는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좀 더 높은 주파수에서 보내지는 정보는 신체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에너지 같은 물질로 우리에게 도착한다. 들을 수도 없고 확실하게 정의되지도 않은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답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예측하려고도 분석하려고도 하지 마라. 대신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도록 뻥 뚫린 공간을 만든다. 그러려면 마음 한쪽에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차지 않은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마음의 자유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우리는 원래 자유로웠으니까. 어릴 때는 세상의 정보를 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방해물이 훨씬 적었다. 다가오지도 않은 앞일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살았다. 일일이 재지 않았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였다. 세상사에 진력나지 않았고 호기심이 넘쳐서 작고 사소한 경험에도 경이로움을 느꼈다. 깊은 슬픔과 뜨거운 흥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일생에 걸쳐 훌륭한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예술가는 아이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때묻지 않은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 방식을 연습한다면 그대는 자유로워지고 우주의 시간표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 창조는 모든 것에서 시작된다. 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창조의 원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의 순간을 하나하나 쌓아간다. 원료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원천은 밖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거나 기억하거나 알아차린다. 창의성의 원천을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구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형태를 바꿀 뿐이다. 비로 변하여 바다의 일부가 되고 또다시 증발해 구름으로 돌아간다. 예술도 마찬가지다. 예술은 생각 에너지의 순환이다. 에너지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결합해서 돌아오므로 새로워 보인다. 세상에는 똑같은 구름이 없다. 처음 접하는 예술 작품이 깊은 차원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익숙한 무언가가 그저 낯선 형태로 돌아온 것이니까. 우리는 신체의 감각이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 소리 시각적 신호 냄새 같은 것을 관찰한다. 무언가가 흥미롭거나 아름답게 느껴질 때 우리는 먼저 그 경험의 순간을 온전히 체험한다. 이해하려는 시도는 그 다음에야 이루어진다. 우주는 우리가 인식하는 만큼만 크다. 인식을 키우면 우리의 우주가 확장된다. 우주가 확장되면 창조에 쓸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넓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도 넓어진다. 깊이 들여다보는 능력은 창의성의 뿌리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껍데기를 지나쳐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소까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예술가는 어린아이의 인식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유용성이나 생존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하게 음미하고 경이로워하는 상태로 창조의 도구가 창조의 도구가 무엇이든 진정한 도구는 나 자신이다. 창조 행위는 신비한 영역에 들어가려는 시도다. 초월하고 싶은 욕망이다. 예술은 예술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포털이다. 예술의 재료는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대화, 자연, 우연한 만남 속에 섞여 있고 기존 예술 작품에 들어 있다. 창조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때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우리가 열려만 있다면 메시지는 항상 우리에게 도달한다. 책을 읽다가 기막힌 인용문을 발견하고 영화를 보다가 마음을 움직이는 대사가 나와서 돌려본다. 때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일 수 있다. 평범을 벗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유를 자문해보라. 무슨 메시지가 담겨있을까?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나에게만 보이는 것을 찾아라. 야생에서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시야를 좁혀야 한다. 초점이 치밀해야만 중요한 욕구로부터 주의가 흐트러지지 앉는다. 먹을 것 은신처 위험한 포식자 번식 이러한 반사적인 행동은 예술가에게는 방해가 된다. 시야를 넓혀야만 흥미로운 순간을 포착하고 모아서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재료로 쌓을 수 있다. 감각 감각을 여는 연습을 반복하면 늘 열려있는 삶에 가까워진다. 의식의 확장 상태가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 되는 습관이다. 이를테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천히 심호흡을 세 번 해보자. 이 작은 행동이 순간 고요하게 집중하는 상태로 하루를 열어줄 수 있다. 한입 한입 의식적으로 천천히 음미하고 감사하면서 식사하는 방법도 있다. 매일 자연 속을 걸으며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어짐을 느껴라. 잠시 시간을 내어 박동하는 심장을 느끼고 잠들기 전에 혈관을 흐르는 피의 움직임에 경이로워 하라. 알아차림에는 계속된 새로고침이 필요하다. 알아차림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언제 어디에 있든 인식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항시 열린 상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신을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은 수행이다. 수행은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수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나는 수도승이 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수도승이 거나 수도승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우리는 예술가의 작품을 결과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술가의 진짜 작품은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인식은 탐색과 다르지만 인식을 부추기는 건 역시 호기심 이나 갈망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더 깊은 감각을 느끼고 싶은 욕망 끊임없이 배우고 매료되고 놀라고 싶은 마음이다. 원기 왕성한 이 본능을 뒷받침 하려면 위대한 작품들에 잠겨 있어야 한다. 최고의 문학작품을 읽고 걸작 영화를 보고 영향력 있는 그림을 가까이에서 감상하고 유명한 건축물을 찾아가라. 위대한 작품의 표준 목록 같은 건 없다. 위대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게다가 위대한 작품 목록은 시간과 공간이 변함에 따라 계속 바뀐다. 1년 동안 매일 뉴스 대신 고전 문학을 읽는다면 해가 끝날 때쯤 이면 미디어보다 책에서 위대함을 인식하는 좀 더 발달된 감수성을 갖게 될 것이다. 위대함을 모방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을 위대함에 맞추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위대한 작품 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작품은 자연이다. 자연이 주는 경외심과 영감은 절대로 부족할 일이 없다. 만약 자연의 빛과 그림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데만 일생을 바친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발견할 것이다. 자연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경이로움을 느낄 수는 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 그저 아름다움에 숨이 턱하고 막히는 순간을 인식하면 된다. 그 순간은 해가 거의 저물어 가는 하늘에서 꼬불꼬불하게 일렬로 줄지어서 날아가는 새들이거나 목을 젖히고 올려다 봐야 하는 수천년이나 된 거대한 삼나무일 수도 있다. 자연에는 너무나 많은 지혜가 있다.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본질에 더 가까워 진다. 자연은 분류하고 이름표를 붙이고 줄이고 제한하려는 우리의 본능을 초월한다. 자연과의 연결을 공고히 하면 우리의 정신에 이롭다. 우리의 정신에 이로운 것은 언제나 우리의 예술적 결과물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도 멈춰 있지 않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다. 똑같은 장소에서 5일 연속 인식 수행을 해보면 매일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강물은 늘 흐르기 때문에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많이 해도 항상 새롭게 알아차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 역시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고 진화한다. 사람들은 보통 삶이 외적인 경험의 연속이라고 믿는다. 남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겉보기에 특별하고 멋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내면 세계의 경험은 완전히 무시될 때가 많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 즉 감각 감정 생각의 패턴에 집중하면 풍성한 재료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자연 못지않게 흥미롭고 아름다우며 놀라움으로 가득 하다. 결국 그것도 자연에서 태어난 것이니까. 사람은 모두 다르고 모두 불안전하다. 바로 그 불안전함이 우리와 우리의 작품을 흥미롭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을 비춰주는 작품을 만든다. 불안감이 당신의 일부라면 결과적으로 작품에 더 큰 진실이 담길 것이다. 예술을 만드는 것은 경쟁이 아니다. 작품은 자아를 나타낸다. 당신이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당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당신 뿐이니까. 창조를 규칙 없는 자유로운 놀이라고 생각하자. 정답도 오답도 없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면 즐겁게 몰입하기가 쉬워진다. 이기기 이기기 위한 놀이가 아니라 놀이를 위한 놀이가 된다. 누가 뭐래도 놀이는 재미있다. 완벽주의는 재미를 방해한다. 창조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뛰어난 예술가의 목표일 것이다. 자유롭게 놀고 실험하며 행복한 놀라움에 이르는 것은 또한 최고의 예술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다.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욕망이 창조의 두려움보다 더 커야 한다.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다. 50년 넘게 무대에 선 전설적인 가수도 무대 공포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매일 밤 무대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환상적인 공연을 펼쳤다. 피사의 사탑은 건축상의 실수였다. 건축가들이 바로잡으려고 하자 오히려 더 나빠졌다. 수백년이 지난 지금 그 탑은 바로 그 실수 때문에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건축물이 되었다. 일본에는 도자기를 수선하는 긴츠키라는 기법이 있다. 도자기가 깨졌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 하지 않고 금가루로 틈을 메워 완전하지 않음을 오히려 부각시킨다. 아름다운 금색 라인이 시선을 잡아끈다. 결점이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점이 된다. 물리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강력한 포인트가 된다. 흉터가 작품의 과거를 기록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 기법을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의 불안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불안을 창의성을 이끄는 힘으로 새로이 해석할 수 있다. 불안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세상과 나눌 수 없게 가로막을 때에만 방해물이 된다. 마르시엘 뒤샹은 눈삽 자전거 바퀴 소변기 같은 일상적인 물건을 발견하고 예술이라고 명명했다. 무엇을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그저 합의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의도가 전부다. 작품은 의도를 상기시킬 뿐이다. 우리의 목표는 남들과 잘 섞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점 섞이지 않는 부분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특별함을 더욱더 넓히고 키우는 것이 목표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지 말고 자기만의 목소리를 높여라. 예술을 만드는 이유는 혁신과 자기 표현이다. 새로운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내면의 것을 공유하고 나만의 독특한 관점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예술은 대립이다. 관객의 현실을 넓혀 다른 창문을 통해 삶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과거의 본보기는 초기 단계에 영감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세상에 나온 것들을 초월해서 생각해야 한다. 세상은 똑같은 작품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보통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규칙에 완전히 통달해서 그 너머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나 아예 처음부터 규칙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가장 기만적인 규칙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규칙이다. 그런 규칙들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식 너머 마음속 깊숙이 숨어 있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모든 규칙은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지키는 것은 예술가로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똑같은 작업 방식만 추구하게 만드는 족쇄가 느슨해진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규칙은 시험해 볼 가치가 있다. 당신의 가설과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라. 더 좋은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 모든 실험은 자유투와 같아서 당신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단지 지금껏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작업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들을 때는 오직 지금만이 존재한다. 불교에서 종은 의식의 일부이다. 종소리는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순간으로 끌어당긴다. 깨어나라고 부드럽게 암시하는 것이다. 눈과 입은 봉인할 수 있지만 귀는 닫을 수 없다. 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받지만 보낼 수는 없다. 귀는 그저 거기 있을 뿐이다. 들을 때 소리는 자율적으로 귀에 들어간다. 듣는다는 것은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리와 함께 존재하고 교감하는 것이다. 귀나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우리는 온몸 온 자아로 듣는다. 자신의 견해를 만들면서 듣는 것은 듣지 않는 것과 같다. 답을 준비하거나 자기 입장을 방어하거나 타인을 공격하는 것도 듣기가 아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들으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듣는다는 것은 불신을 유예한다는 뜻이다. 편견 없이 듣는 것은 인간으로서 배우고 성장하는 한 방법이다. 대개 정답은 없고 다른 관점만 있을 뿐이다. 더 많은 관점을 볼수록 이해가 커진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예술을 만들든 듣기는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가 가진 신념은 대부분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기도 전에 학습되었다. 그중에는 몇 세대에 거쳐 전승돼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던 것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다. 듣기는 허용된 한계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지름길로 갈 때가 많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앞으로 건너뛰고 상대방의 전체 메시지를 일반화한다. 전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의 세세한 부분을 놓친다. 결국 우리의 세계관은 계속 좁아진다. 예술관은 삶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경험하고 같은 것을 새롭게 경험하고자 한다. 효율성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추구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게 한다. 성과에 대한 압박감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깊은 통찰은 의도적인 행동과 반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게 받아들이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위대함은 강요로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위대함을 초대하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저 끊임없이 위대함을 환영하는 상태에 머물러라. 창의성에 관한 가장 깨지기 어려운 법칙이 있다면 항상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둑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보드게임일 뿐만 아니라 가장 복잡한 게임이 기도 하다. 현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바둑에서 이기는 것이 성배가 되었다. 바둑판에서 가능한 구성의 수가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다 보니 컴퓨터는 숙련된 인간 바둑기사를 이기는 데 필요한 처리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겨졌다. 알파고는 10만개 이상의 기존 게임을 공부하며 독학으로 바둑을 익혔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 계속 바둑을 두면서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에게 도전할 준비를 갖췄다. 두 번째 경기의 37번째 수에서 알파고는 분명한 선택이 두 가지 있었다. A선택은 컴퓨터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움직임이었다. B선택은 방어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터였다. 하지만 컴퓨터는 세 번째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천 년 동안 바둑의 역사에서 그 누구도 선택한 적이 없는 수였다. 그 어떤 인간 기사도 37번 수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설자는 말했다. 실수거나 나쁜 수라고 생각할 만한 움직임 이었다. 기계를 상대로 바둑을 두고 있던 인간 기사는 너무 놀라서 자리를 떴다. 잠시 후에 돌아왔는데 눈에 띄게 흔들리고 좌절한 모습이었다. 결국 알파고가 이겼다. 전문가들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수가 AI에 유리하게 게임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결국 컴퓨터는 다섯 번 중 네 번을 이겼고 기사는 은퇴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이야기가 창조 행위에서 순수함의 힘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천 년 동안 기보에 없던 수를 기계가 둘 수 있게 해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기계가 처음부터 스스로 게임을 익혔다는 사실 덕분이었다. 바둑의 삼천년 전통과 관습을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알파고가 인간에게 바둑을 배웠다면 인간 바둑기사와의 대국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백지 상태에서 알파고는 혁신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고안하고 게임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었다. 한 바둑 전문가는 말했다. 인류가 수천년을 들여 전술을 개선해 왔는데 컴퓨터는 인간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한다. 감히 말하건대 어떤 인간도 바둑의 진실 가장자리에도 다가가지 못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기 위해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을 알기 위해 누구도 창조한 적 없는 방법으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으로 보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마음을 통해서 알고 한 번도 훈련되지 않은 손으로 창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초심이다. 경험이 가르쳐준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탓에 예술가로서 머무르기 가장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다. 초심은 순수한 아이처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출발한다. 이러한 어린이 같은 초능력에는 현재에 머무는 것 무엇보다 놀이를 중요시하는 것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 망설이지 않고 파격적일 정도로 솔직한 것 특정한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 감정 이 감정에서 저감정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아이들에게는 지금 여기가 전부다.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다. 지금 원해 배고파 피곤해 오로지 순수한 진정성만 존재할 뿐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예술가들은 이 아이같은 열정과 활력을 자연스럽게 간직하는 사람들이다. 아기가 이기적이듯 창조자로서 자신의 욕구가 우선이다. 그래서 사생활이나 인간관계를 희생할 때도 많다. 아이의 마음으로 삶과 예술에 다가서는 것은 추구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주변의 모든 것을 마치 처음인 듯한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있는 그대로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기 시작한다. 예술가는 평범해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특별함을 알아차리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나를 통해 표현되도록 하는 능력 그것이 재능이다. 영감이라는 단어는 숨을 들이마시다 또는 숨을 불어넣다를 뜻하는 단어에서 왔다. 폐가 공기를 끌어들이려면 먼저 안을 비워야 한다. 마음이 영감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환영할 공간이 필요하다. 영감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 즉 명상 인식 침묵 사색 기도 그 밖의 유혹과 잡념을 쫓는 모든 의식이 도움이 된다. 습관을 깨뜨려라. 다름을 추구하라. 연결 연결 고리를 알아차려라. 우리가 보는 세상 대부분은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면 놀라움을 자아낼 만한 잠재력이 있다. 당연한 것 뒤에 숨은 경이로움을 보는 훈련을 하라. 경이로움 안으로 들어가 잠겨라.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마음속으로 탁월하게 느껴졌던 아이디어가 막상 실행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처음에는 약간 고리타분해 보였는데 실행해보니 나에게 필요했던 바로 그것일 수 있다. 머릿속 느낌 때문에 아이디어를 폐기하는 것은 예술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성공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실제로 테스트해보는 것뿐이다. 만약 땡땡 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최대한 많이 던져라. 만약 이게 사람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보는 그림이라면 만약 부사를 전부 없앤다면 만약 시끄러운 부분들을 전부 조용하게 바꾼다면 세상에 나쁜 아이디어는 없다는 잠정적인 규칙을 따르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시험해보자. 길을 잃으면 그렇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을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예술의 목표는 완벽함을 얻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알지만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독특한 세계관일 수 있다. 예술이 가슴에 와닿는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이 서로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품 속에 담긴 공통적인 경험에 끌린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개인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한다.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의 숨겨진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을 만드는 것과 같다. 심리학자 웨인 다이언은 오렌지를 짜면 당연히 오렌지 주스가 나오듯 우리를 쥐어짜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나온다고 했다. 작품을 완성하고 한참 후에 돌아보았을 때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진정한 관점을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 위대한 예술은 자기 표현의 자유를 통해 만들어지고 개개인의 해석의 자유를 통해 받아들여진다. 예술은 대화를 닫는 것이 아니라 연다. 그리고 그 대화는 우연히 시작될 때가 많다.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창의성은 똑같은 말이다.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는가. 작품은 언제 완성되는가. 작품은 당신이 완성되었다고 느낄 때 완성된다. 앞에 놓인 지금 이 작품이 나를 영원히 정의한다고 생각하면 품에서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다. 완벽함에 대한 강한 욕구가 밀려온다. 작품이 결코 나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나를 비춰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작품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몇 년 동안 똑같은 날짜에 일기를 쓰는 것과 같다. 순간과 기회를 잃는다. 완성된 작품을 내보내는 과정은 자신 또는 작품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다. 예술 작품을 만들 때 관객은 가장 나중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마음에 드는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그 작품이 그 작품이 받아들여질지 어떤 식으로 세상에 내놓아야 할지는 생각하지 말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완성된 작품이 만족스럽고 친구에게 보여줄 정도라면 세상에도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예술 과정에는 자신도 모르게 얽매인 규칙을 무시하거나 내려놓거나 약하게 만들거나 뿌리 뽑는 일이 많이 포함된다. 작가 조르주 페렉은 프랑스 알파벳의 가장 일반적인 문자인 E를 사용하지 않고 책을 썼다. 그 작품은 현대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적인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영원히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산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그곳에 집을 짓는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겠지만 자신이 하루를 보낼 공간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드린다. 이것이 위대한 예술의 본질이다. 예술가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버전의 아름다움을 위해 작품을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 위해 예술을 창조한다. 내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누군가는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한 예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 상업적인 결과에 대한 집착, 과거 작품과의 경쟁, 시간과 자원의 제약, 작품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망,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것을 제외한 이 모든 것이 작품이 위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한다. 이 작품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생각하지 말고 모든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 작품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예술가는 성공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잃을 게 없는 것처럼 후회 없이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작품을 만들고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작품이 가장 진실한 형태로 다가오기 쉽다. 예술의 핵심은 예술을 만드는 사람이다. 자기 표현이 예술의 목적이다. 그렇기에 경쟁은 터무니 없다. 다른 예술가들을 능가하거나 그들보다 더 나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진정한 위대함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어도 루스벨트가 말했듯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 다른 사람이 만든 최고의 작품을 보며 행복을 느끼고 그만큼 잘하고 싶다고 자극받는 것은 경쟁심이 아니라 협업이다. 아이가 그린 집 그림에는 창문 지붕 문이 있을 것이다. 창문을 없애고 보아도 여전히 집이다. 문이 없어도 집이다. 하지만 지붕과 외벽을 없애고 문과 창문만 놔두면 집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 작품에는 그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주제일 수도 있고 구성 원리나 예술가의 관점 퍼포먼스의 특징 재료 전달되는 분위기일 수도 있고 요소들의 조합일 수도 있다. 본질은 언제나 존재한다. 불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많이 제거해야 작품이 더 이상 내가 만들던 작품이 아니게 되는지 시험해보라. 장식적인 요소가 없으면서도 본질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로 다듬어라. 장식은 유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 라는 말이 보통은 맞다. 최소한의 정보로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우아한 방법을 찾아보자. 어떤 요소가 작품에 꼭 필요한지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그냥 빼버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완벽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생택지 베리 우리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민감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라고 요구받는다. 세상의 기대를 따르라고 배운다. 우리의 타고난 독립심은 길들여지고 자유로운 생각은 억압받는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련의 규칙과 기대가 주어진다.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전혀 이롭지 않다. 시스템은 우리 개개인을 억압함으로써 그 존재를 유지한다. 특히 독립적인 사고와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한다. 예술가의 임무는 남들에게 맞추거나 일반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자기 인식이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얼마나 강렬하게 느끼는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다. 내가 바깥 세상을 어떻게 알아차리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기 인식을 확장하고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은 새로운 통찰이 담긴 작품을 만드는 열쇠가 된다. 예술가의 자기 인식은 외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인식 되느냐가 아니라 내적인 경험에 귀 기울이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자기 인식은 초월이다. 자아를 버리는 것 놓아주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한다면 답은 저절로 나타난다. 의도는 있지만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로 마음을 비워라. 예상 예상 속에서 살기보다 새로운 발견 속에 사는 것이 언제나 더 낫다.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몰라도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술가는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직업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이지 못한 해결책을 제거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 모든 실험은 배우는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때로 실수가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 인간은 실수로 숨쉬는 존재이다. 마음은 규칙과 제약을 추구한다. 문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연세계는 매우 위험했다. 생존을 위해 인류는 빠른 상황 평가와 정보 분석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생존 본능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므로 우리는 분류 이름표 붙이기 지름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존하고 있다. 편견 없는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모든 새로운 선택지를 평가할 시간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쉽게 관리가 가능하도록 세상을 축소하면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술가에게는 안정감과 작은 세계가 중요하지 않다. 제한된 믿음의 테두리로 팔레트를 줄이면 작업이 억압된다. 창조의 새로운 가능성과 영감의 원천이 시야에서 차단된다. 아티스트가 계속 똑같은 음을 연주한다면 관객은 결국 흥미를 잃는다. 똑같은 것은 지루하다. 마음의 그릇을 계속 새롭게 해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예술의 아웃풋도 성장한다. 적극적으로 관점을 넓혀야 한다. 나와는 다른 관점을 불러들여서 내 필터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라. 열린 마음의 핵심은 호기심이다. 난관에 부딪히면 그저 흐르는 대로 따라가라. 마음을 마음을 열고 반드시 맞춰야 하는 기대치나 빚진 마음 따위는 버린다.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그저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라. 변화의 바람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우리는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어떤 사물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비교하고 대조할 무언가가 있어야만 물체나 원리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해 A,B 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작품을 개선할 수 있다. 가능하면 테스트할 옵션을 두 가지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개수가 그보다 많아지면 판단이 흐려진다. 서로 나란히 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직접 비교한다. 보통은 확실하게 끌리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확실하게 끌리는 쪽이 없다면 미묘하게라도 잡아당기는 쪽이 어디인지 조용히 바라본다. 가능하면 A,B 테스트를 블라인드로 실시한다. A,B 테스트에서도 교착상태에 놓이면 동전 던지기를 고려하자. 동전을 던지는 순간 미묘하게 더 마음에 드는 쪽을 알아차리거나 동전의 어느 면이 나오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쪽이 바로 당신이 선택해야 할 쪽이다. 마음이 원하는 쪽이니까. 동전이 떨어지기도 전에 테스트가 끝난다. 본능적인 당김은 가장 순수한 반면 이성적인 생각은 분석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의식적인 마음의 스위치를 끄고 충동을 따르는 것이 목표다. 아이들은 유난히 이것을 잘한다. 판단이나 집착 없이 순식간에 여러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런 반응을 숨기거나 덮는 방법을 배운다. 그렇게 내면의 민감성이 약해진다. 다시 한번 명심하자. 우리는 그저 창조하기 위해 존재한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그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술 자체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책임이 없다. 작품이 예술가의 최종 변론이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이 따를 수 있으므로 고유하다. 위대한 예술로 가는 길은 절대로 하나가 아니다. 다른 예술가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실천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내려놓자. 예술을 만드는 방법에 틀린 방법이란 없다. 예술을 진지한 방식으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진지함은 작업에 부담을 얻는다. 인간뎀의 장난스러운 면을 놓친다. 놀이에는 위험 감수가 없다. 경계가 없고 옳고 그름이 없다. 생산성에 대한 할당량이 없다. 영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쉽게 가장 자주 나온다. 자유롭게 실험하라. 엉망으로 만들어라. 무작위성을 받아들여라. 매일매일 자신을 놀라게 해야 한다. 베이시스트 찰스 민거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흔한 일이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창의성 이다. 예술관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이든 예술이든 자기 삶이든 지금까지 창조적 행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라 lasts